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노노소 감독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노소 감독님은 기독교 대학 강의회 동부연회 감독을 경험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강건도 춘천에서 가장 역사가 좋은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춘천중앙교회를 24년째 가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좋은 신학생들을 배출해내는 감독교 신학교로 제가 나온 이사장으로 여기가고 계시고요.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도 있으십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하면서 세 분의 담임국사님을 모셨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먼저 모신 담임국사님이 고노소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결론심도 가장 먼저 주류해 주신 분이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감독님 나오실 때 칼러리아 인사로 맞이하겠습니다. 칼러리아 칼러리아 늘 6월을 마치시고 휴원하실 텐데 또 말씀을 사과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에 대한 성도가 있다는 것을 참 소모하는 것이고 기분도입니다. 심호성 목사님이 저를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있는대로 제게 주신대로 준비해온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차 타고 오면서 저에게 엄청 부담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보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부터 나오고 안 나오는 건 감사한 이 복십니다. 이렇게 제발 저를 좀 생각하셔서 내 새벽 내일 저녁때 여러분과 밖에서 만나오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 제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표가 예배니까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전해주셔도 좋고 다른 거 해주셔도 좋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뭐든지 저는 처음에 할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에 제가 통사하고 부흥에 잘 나가는 건 아닌데 제가 하는 부흥의 원부가 아니라 완전히 예배님 교회를 위해서 새롭게 원부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준비해온 권리 알아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애와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은 제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하고 또 여러 가지 집중을 하는 그런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 하지 않은 설교가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는 한 설교 제가 금년에 예배에 대해서 벌써 6주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 안 하면서 남교회가 그게 아니고 우리 성료들에게 말씀드린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저는 우리가 설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느냐 내 성도, 내 양, 내가 책임지고 인도해야 될 내 양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있는 대로 설교하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제가 일생, 평생 이렇게 시조로 삶는 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가 생긴대로 살자 생긴대로 살자 생긴대로 살자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그렇게 사람을 꾸미고 사느냐고 그냥 생긴대로 살자 우선 제가 주의를 설교를 했는데 화요일 날이 저희는 휴무일인데 아내가 잘 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발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제가 모발 영양제 머리 이렇게 해사를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비싸니까 아이가 해낭제에 갔다가 인도에서 사본 걸 가지고 비싼 건 당신 쓰고 싼 건 내가 쓰자 그래서 해난다고 이걸 갖다 했더니 왠지니까 빨아보니까 얼굴을 감고 보니까 얼굴이 이 머리가 까맣게 됐습니다. 그때가 마침 특별 새벽길래 기간이라 제가 매일 새벽길래를 인도하는데 걱정돼서 뭐였다가 막 전화가 들어오지 않나 그는 그 다음에 초록색이 나왔습니다. 하하하하하 제가 그 저취인의 설교를 모르고 생긴대로 살자 뭐라고 이렇게 고치고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냐 그냥 생긴대로 살자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글쎄 제 머리가 초록색이 됐으니까 하하하하하 그래서 그 방에 염색약을 갔다가 또 가면 왔다가 염색약 머리 두피에 닿으면 또 안 좋다고 해서 염색약을 이게 좀 너무 세게 붙은 데는 살짝살짝 이렇게 닦아낸 것이고 그냥 브릿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하하하하 그 다음날 교회에 갔더니 여인들이 새벽기대 끝나고 저를 보고 싱가거 식구도 있고 살이 늦게 부분도 있고 조금 자주 보니까 낫네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제가 이게 이상했었어요 이게 말로 함부로 할 건 아닌데 하여간 어떻든 제가 그냥 제가 평소에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제게 주시는 예를 이번 부모님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저도 새롭게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피곤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선호하고 은혜를 선호하여 이전으로 우리를 불러 인도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길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주의 음성을 능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뜻을 펴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쳤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마다 귀를 열 때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이곳에 보내놓고 기도하는 사랑할 수 없는데 간절한 기도로 응답하셔서 합력하여 손을 위로시는 주였듯이 이한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느 회사에서 입사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입사시험을 하는 문제가 일어문제가 났습니다.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밤길에 당신이 퇴행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퇴력을 보니까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한 시각 뒤 병원에 가야 될 나이 많은 요인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언젠가 당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의사였고 세 번째 사람은 평생 당신이 꿈에 그리며 만나기를 소원했던 이상형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차에는 딱 한 명만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200명이 지원에 한 명을 뽑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저런 답을 써냈습니다. 제가 이런 지포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면 여러분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자기의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자기의 모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채용된 사람이 쓴다는 걸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좋습니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드리도록 나는 의사에게 제 키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 평생 이상형, 그 사람과 함께 나는 다음 차를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쓴 이 답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사고의 틀, 이 도식적인 틀을 깨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효과를 갖다 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버리고 크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상을 하면서 더불어서 투표하게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사고의 존함입니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일어납니다. 프랑스 지골길에 몹시 목이 타서 보니까 옆에 운덩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운덩이에서 물을 보니까 깨끗한 물에 있는 그래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 일어나서 왔더니 그 옆에 뭐라고 그런 말이 쓰여 있느냐 하면 포이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포이진으로 독아입니까. 그러니까 독이니까 마시지 말라. 그런 줄 알고 갑자기 포이진이라는 걸 보는 순간에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참자가 녹아내리는 걸 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내가 물을 먹었는데 옆에 보니까 포이진이 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배가 아파. 지금 내가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껄껄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포이진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독이지만 영어로는 독이지만 불어로는 낚시금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약이 그는 아프게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을 제거한 치료가 그는 아프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아프게 한 것도 그는 아프게 한 것도 바로 생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의 틀만 바꾸면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생각의 틀만 바꾸면 우리가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면서 바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세 번역을 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이 우리에게 은혜에 둘러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에 접촉점이 되는 예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드리는 예배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토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원제보면 무엇이 The missing jewel 바로 잃어버린 보소 예배 잃어버린 보소 그게 그분이 쓴 책의 원제입니다. 토조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잃어버린 보소과 현대 예배를 잃어버린 보소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도 교회들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소이 되고 말한다. 여기 그 연루강이 있지만 이 연루강에는 보소이 박혀있지 않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허리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될 보소 예배는 실종이 되었다. 그렇게 그분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은 뭡니까? 바로 교회의 보소이 뭡니까? 바로 예배라 그렇게 말씀하면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고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대도 주시고 아멘 능력도 주시고 아멘 기쁨도 주시고 아멘 그러면 아멘 아멜 카드네가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연동적인 관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형성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예배롭게 드려주지 못하고 예배가 하나의 장식품으로 그쳐질 때 우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다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답게 빛나야를 보소 정말 중요한 예배가 실종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죠. 우리 인인교회는 여러분 형편 때문에 그러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죠.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죠. 매일 새벽하다 예배를 드리죠. 금요일도 예배를 드리죠. 또 소구름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오늘 진정한 예배는 실종되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중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집회가 열리고 가치로 프로그램을 넘쳐가지만 하나님 앞에 신경과 신경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추용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예배 그런 예배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추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동 이런 예배가 우리 속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의 내용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참된 예배 은혜와 감격 눈물과 감소가 있는 예배 그런 예배는 드물다 하는 것이 도도 목사님의 지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배 때마다 정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 감격, 감사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느껴집니까?